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되게 아까도 총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 샷건 샷건이요? 응 자동 샷건 연사대던데 근데 그 병과의 단점은 무거워 어 맞아 해보니까 무겁더라 뭐야 우리팀 두명 황쌤인가 너 빼고 왜 핑 봐 200이잖아 이 사람 누구지? 아닌데 뭐지? 부캐인가? 그런데 조금 하시는 분 같은데 얘들 어디럴까? 캐슬을 한다고는 진짜 고수가 아니면 잘 안할건데 어디로냐 오케이 이리 온다 에이 진짜 많이 했잖아 체크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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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에이수 한전 드론 파괴했어 뛰어라 망했다 위에구만 아이씨 또 멀리서 쐈네 어? 오리야 아 밖에서구나 아 그래라 세명이 죽였다 아 타이밍 없어 아 진짜 세명을 치는거 아니지 우리팀 이거 짐을 치자 면목이 없다 앉는키가 C에 있다는게 약간 오시 오시 아 아 아 얘들 작건이구나 황금작건 아 얘를 잘하네 움직임이 지금 황금총 들고있네 뭐라고? 어 이렇게 이게 신규 병가인가? 신규 병가 아 신규는 아닌데 딜씨에 있는 캐릭터인데 얘가 좋은점이 산대병이 빠른데 샷건이네 산대병이 뭐야 온다 어 이렇게 상대방이 저거 뭐냐 잠복 잠복 스킬이어야 되나 홀? 아 잡았구나 얘 얼마짜리인데 나 얘 사고싶다 갑자기 25,000 나이스 나이스 잘하네 얜 부캐 같은데 느낌이 뭐라고? 얘는 부캐 같다고 부캐? 어 아 부캐는 아닌가 하 뭐할까 이해하자 내가 이때까지 방패를 한번도 못 잡았어 아 방패 방패 아 방패는 안승이 좋아 아냐아냐 공격할 때 아 공격말고 수별 아 아 그 이동시 방패 아니 이게 와 진짜 솔직히 차판은 보록이었고 아 나 나 나 나 나 들리는데 쟤가 아 2층이구나 우리랑 똑같네 응 same 2층가 없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에임이 안나와 어? 아 아 아 아 됐다 이거 에임이 안나오지 조심해 아 여기 또 침내냐 여기 있다 1층에 있다 어 아닌가 예 네 누구 있는거 봤는데 오케이 잠시만 아직 가 잡아봐 아이디어가 있어 대기 대기 올라가야 돼 아니요 아니요 아디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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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이스 어디서 갔어? 잡았다 아이씨 나이스 아 나 못 잡았다 너무 순식간에 튀어나와가지고 어디서 어디서 썼어? 아 여기 있었구나 내가 양념 해놓은거 양념은 양념치킨이지 아니 이럴수가 왜 줌을 이게 줌이 은근히 많이 땡겨지니까 약간 당황하게 되네 야 거기 적응해야 돼 우리가 그니까 완전 가까이 있다 그럼 일단 쏴 맞든 안 맞든 일단 쏴 이동식 방패 설치 어떻게 해? G키 누르면 돼 그러면 방패 끄는거잖아 G야? 응 G키 맞을걸? 근데 밑에 나와 키가 나 어떤 키를 눌러야 되는지 오 조심 아 아 라이플 할거네 어? 누가 왜 하냐 왜 누가 감전시켜놔 아 그 트위치 드론 괜찮아 어? 까졌는데 어? 저기 드론 하나 드론다 맞다 쟤 다 올라가네 아 어? 드론이다 안해 그렇지 2층에 있다 2층에 2층에 거기 있다 그만하네 그만하네 드론 파괴했스 어 없네?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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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뒤로 가네 어? 어디랬지? 아 잡았어? 잡았네 나이스 오우 나이스 아 그래 나 꼴찌인데 어때? 내가 양념 쳐놨는데 아 이거 너무 쉽게 끝났네 직원 두 번 하고 끝났구만 어 금색 난진 안해 끝만 더 항상 방어구만 방어 고등어 방어 아니 뭔 소리야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수비병과는 응 나발총이 없냐 뭐 나발총이 없나 있지 없어 스와트 어 그거야 그 총 그 샷건 아까 니가 쓴거 네 이 샷건 마음에 들을 줄 알았는데 두언제 말부터가 내가 헤리던데 이거 뭐야 이거 강철교 그니까 웬만한 폭탄은 못들는다 저걸 뜰 수 있는 병간은 딱 두개야 흠 펌치가 안 돼 이거 F 꼭 눌렸대 벽에 딱 차서 아니 어디로 오냐 어디로 오냐 아 저기 있다 나갔다 안 깨 나가 잡을까 나가 잡을까 고ops 안 깨 오 오 오우 위에구나 뒤에 아이씨 안 돼? 와 빠르게 돌아서 잠깐만 아 시간 안되는데 아 저거 왜 저걸로 막았어 뭘 미션이 실패 하 글라자 할까 어떻게 할까 글라자 한번 해보자 아냐 바꾸자 빨리 빨리 다 됐다 아깝다 아아 1층 같은데? 지은가? 아아 방해 못했어 아 벌써 아이큐할걸 아아 2층에 없는데 얘들 어디 갈지 몰라 우리는 2층하고 1층을 동시에 간다 그래야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 왜 안보이냐 애들이 어? 형 무슨 캐릭터야 이건? 아이큐 아 저기 트위치 아 트위치에 못가다네 얘 총 은근 잘 감긴다 오우씨 깜짝깜 아 아 아 없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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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분다 누구인지 일단은 안에는 조용하다 들어가 어 일단 클리어 없다 그측에 아무것도 없어 어 저깄다 아 저기 조방안이다 조방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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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내 집은데 잠깐만 들어가자 가지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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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드립백 드립백 잠깐만 나이스 내가 보이지마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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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 도왔다 그라지 나 이거 어렵대 이거 아 저걸 저게 어려운게 홈이 좁다 상대방은 잘 보이는데 나는 안보인다 그게 문제다 그니까 이 그래서 어렵다 그니까 맵은 되게 단순한데 저렇게 거기에 내밀고 조그마한 구멍이 구멍이 많아가지고 원격지어 폭탄이나 터뜨려 봐야겠다 아이 그거 잘해야된대 해보죠 뭐 그 잘못하면 팀킬 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네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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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, 이거 안먹었지? 뭐가 딱 한번 쓸 수 있나? 어디로지? 저기 있다. 오케이, 딱 좋아. 어떻게 다 때리더라? 지위가 안난다. 하트 비트 센터 activated. 캠퍼 ready to activate. 스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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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가 폴을 사는 중 다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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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저 렉 먹어가지고 아 보지 마 거기 있다 거기 거기 앞에 앞에 있다 어 니가 본 데 거기 있다 아니 좀 무시해 좀 아이고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거기 빼꼼빼꼼 내밀어 그쪽 앞에 정문 아까 저 밖에 보는 문 그쪽에 왼쪽이 어 안했어 안했어 숨어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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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 위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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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위에 왼쪽에 거기 어 거기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거기 있다 달려 달려 잡아 달려 잡아 벽대 벽대 아아 아아 아 뭐 이겼어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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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쏘리 아깝다 괜찮다 괜찮죠 이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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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애들보다 좀 더 어려운데 맨 처음에 우리 게다가 매일 좁다 이게 오케이 어디로냐 설마 오 됐다 잘 쏘네 완승인가 이러나 설마 했는데 아니 완승 아니야 이제 2대1 희한한건 어느 게임이나 가든 남자는 그렇게 간리간복이 없는데 여자는 그 얇은 몸에 무거운 총을 써 이거 참 특이한거지 저 나오는 파워가 다르지 잠깐만 있어보자 아 여자 우리 팀이 남자 둘 여자 셋 상대방이 펄스를 하면 되는데 아까 내가 내가 맨날 하는거 심장 박도수 있는거 여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잡을수 있는데 위치 알아내가지고 1층이다 어 얘가 총알 빼고 있어 털어 오오 오케이 플레스 있다 졌어 이제는 내가 잡는다 오케 이방에 있지? 어 터졌다 뜯겨 잠깐만 여기있다 아 여기 있는데 되어있다 아 막아놨네 아이고 아 아 아 아 나이스 저 앞에 아키리? 어? 우리 이거 모르고 터뜨렸다 안 잡힌데? 터뜨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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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너야? 아 가자마자 가자 가자 아 오우쒸 안에 있다 안에 오른쪽 벽에 아 치마였어 아 오른쪽 벽에 있다 어 안 깨져 나이스 나이스 페이크 성례 아 맛있다 맛있다 내가 별로 커질 거 없다 너 못했다 괜찮아? 방금 시작했는데 뭐 FBI 펄스 펄스 잡을게요 잡힌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여기있다 거기여기여기여기 폭탄가 뽑는 사람 에시 빨리 와봐 에시 거기는 하지마 거기 하지마 펄스 있어 에시 빨리 갈아야잖아 됐다 오 펄스 잡았어 펄스 오호호 아이큐어 잡았어 이거 명재민이다 폭탄을 주는가 어디든 간에 와봐 아 폭탄을 주고 그냥 나한테도 아 빨리 제이펀들한테 가 빨리 제이펀들한테 가 제이펀들한테 가 아 공수를 했네 뭐야 낙 낙 낙 낙 낙 낙 헬스 폭탄 엎드렸다 엎드렸다